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공장 이전 후보지로 베트남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KB나 비즈센터 김현수 수석 전문의원과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베트남 내 주요 공단 후보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장 이전과 입지 선정 문제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코트라 호지민 무역관에 따르면 1년에 약 1,400건 정도의 공장 이전 및 입지 선정에 관한 상담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현재 베트남 전국에는 약 350개의 산업 공업 단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주로 하노이, 다낭, 호지민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노이 지역은 하노이, 박린, 하이퐁, 하이증, 님빈, 타윙 지역에 공단이 많고요. 다낭 지역은 다낭, 광남, 광하이, 빈딘, 호지민 지역은 호지민, 빈증, 동라이, 롱안, 붕따우 지역에 공단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지역을 나눌 때 크게 북부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 공단 입주로 생각을 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요. 네, 베트남의 북부, 남부, 중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1986년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초기에는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주로 과거 싸이공이었던 호지민과 인근 남부 지역에 집중 투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지민과 남부 지역의 많은 외국계 제조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지민과 남부 지역은 급속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장 부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업원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월급을 조금만 더 주면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는 이직률이 심하다든지 상대적으로 노사 공교 빈도수가 높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노이와 북부 지역은 호지민과 남부 지역에 비해 근생시설이나 도시 인프라 발전이 일부 낙구됐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남쪽보다 상대적으로 공장 부지 가격이 저렴하고 종업원 구하기가 쉽고 노사 봉주도 적고 근로 마인드도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낭과 중부 지역은 북부와 남부보다 공장 부지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종업원 구하기도 가장 수월하고 인건비도 가장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 근생시설이나 도시 인프라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조성 공단도 있고 그리고 민간 공단도 있고 개인 공장 이렇게 공단의 종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단별 장단점도 있겠죠? 네. 베트남의 산업공단은 크게 베트남 정구나 국영기업이 조성한 산업공단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베트남 민간기업이 설립한 공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 안에 부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과 공단이 아닌 외부 개별 부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이전 설립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공단 안에 들어가면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외투법인 설립 인허가 붙어 공장 설계, 건축, 운영, 전기 상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 사용 등 이웃 입주 기업인과의 정보 교환과 유대관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반면에 공단 내부는 공단 외부보다 땅값이 비싸고 공단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공단 외부 개별 부지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단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투법인 인허가 공장 설계, 건축, 전기 상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 등의 공장 인프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중소기업은 적당한 공단을 선정해서 공단 내부로 입주하시고 대기업은 별도의 개별 부지를 구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종에 따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전략적으로도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공장 이전과 입지 선정의 전략적 선택 방안은 매우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품 및 원부 자재를 공급받기에 좋은 입지인가를 보시고 최종 완성 제품을 납품할 주문처나 판매할 소비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은지를 가장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희 KB나 비즈센터 문의하시면 업종별 지역 선택 전략을 개별적으로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KB나 비즈센터에서 이번에 또 하노이 하이퐁 시찰단을 통해서 지역별 공단을 둘러본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이달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하노이 하이퐁 건설 개발 부동산 공단 현장을 시찰할 예정인데요. 하이퐁 지역의 베트남 최대 산업 공단인 딥시 딘부 공단 약 3천 헥타르 900만 평을 방문하고 개별 입주 공장도 견학할 예정이고요. LG전자 하이퐁 공장도 견학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정부인 기획투자부 MPI 투자청과 저희 한국경제TV KB나 센터가 업무 협력 약정식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약식의 중요한 의미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투자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저희 KB나가 베트남 기업들의 한국 투자 진출 창구 역할까지 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될 한국경제TV KB나 비주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컨퍼런스 때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내 공단을 선택할 때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알려주실까요? 해당 공단의 부지 가격의 적정성과 기양이면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이 기대가 있는지 여부를 보시고요. 토지 사용권의 잔전 연수가 몇 년 남았는지 기타 조건 등이 공장 입지 타당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문 납품처와의 거리와 도로 및 철도 사정,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거리, 항구와의 거리 등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면제나 감면 제도, 소득세 및 관세 등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지 그런 공단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히 각 공단마다 공단 토지 사용료를 베트남 정부에 일시 납부를 한 공단도 있고 매년 연납을 하고 있는 공단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초기 투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와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기업은께서는 반드시 공단 토지 사용료를 일시 납부로 납부 완료한 공단을 선택하셔서 입주하셔야 공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B나 비즈센터 김현수 수석전문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